자 이제 이 녀석을 업그레이드 해보겠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 우리게 아닌데 이제 우리꺼야 이거 내 마음대로 했는데 패티님 패티 어 맞아 패티님 제2의 어 기지 제6번 패티님 패티님 마음대로다 올해 뭐 맞아 이거 손에 오오 그랬다 다섯번째까지 알려줬자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네 왜요 아 내가 이제 나 어 아무 깨짐을 많이 써서 그런지 방구가 뿡 나아가지고 어 아무튼 우와 이걸로 바로 녀석들 쳐들어가요 음 일단 초과면 내가 가겠다 그렇다면 저희는 켄타스토우니케 한 번씩 아직 아니야 아니면 어떤 때인가요 아직 야 이게 1분밖에 안 찍었거든 자 그럼 아 우리도 이제 좀 밥을 거기다가 근데 굳이 왜 달게 있어서 그랬다 얘들아 여성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들은 소리냐 내가 망원경을 내가 망원경을 아 저건 패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보라색 뭉치였구나 내가 착각했나보다 야 근데 이거 안 들어갔나 왜 메카미모리 안 들어가요 아 그렇군 아 그렇군 어 크 그러면 나는 일단 그대부터 탈까 내가 여자 메카미모리 그렇게 안 되고 싶었는데 어 그럼 어디 보자 네 이름은 미리나가 좋겠어 아무튼 어 일단 이 우리 친구들 아까 세번째 아버님이 그냥 모르고 이름을 정해버렸는데 이미 난 이름을 정했어 얘 이름은 미리네거든 아직 애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아 특히 마귀 할아버지한테 저때 모르는 척 해줘야 돼요 눈치 없이 봐 막 어 이건 미리네잖아 이러면 안 돼요 어 잠깐만 근데 왜 아직까지 말을 안 하지 원래 말을 해야 정상이고 어 이 목소리는 돼지 폼이잖아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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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띵 어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가야되겠다 일단 미리나 숨겨놓자 일단 미리나 숨겨놓자 어 근데 아니다 그냥 다 꺼내자 응 마 아이구 너 에디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아 뭐 좀 손볼 게 있어서 너 고철 찾아왔지 아니 고철 내가 언제까지 고철 찾아오는 애니만 해야 되니 어? 저게 뭐야? 어? 뭐 뭐 몰라도 됐는데 아 맞다 이거 소개할게 아 맞아 얘 인형은 미리내야 어 왜? 봐봐 어 그냥 페가... 봐봐 얘 얼굴이 페가스 같아서 미리내라 어디 갔어 어 그렇구나 어 우리 암성은 어떻게 하지만 띠 뭐야 띠 야 포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잘못 눌렀다 아 진짜 얘는 너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 그럼 자 이제 야 스티브 뭐였어? 잘못 눌렀어 덜컹 덜컹 이건 또 뭐야 좋았어 이걸 보여주면 애들이 깜짝 놀라겠지 어 어 그냥 신경쓰지 말고 그냥 미리내나 한번 봐야되겠다 별거 아니겠지 어 마귀 할아버지 미리내내 좀 관찰해주세요 얼마든지 어디 보자 어 꿀이 들고 날개도 있고 저렁상이고 이거 봐라 짜잔 아 예 얘들아 어 이게 뭐냐 이건 우리 로봇이야 그럼 너희들 만 날개해줄게 어 방금 뭐야 어 뭐야 있어 뭐야 뭐야 야 야 그냥 너도 알려주지 그래 알았어 왜? 주황색 카톡이 아니었어? 자 나와라 뭐야 저건 어 주황색이 맞았어 근데 저건 나도 모르겠네 뭘 맞는거니 이건 우리의 도와줄 로봇이야 삐 삐 삐 삐 삐 삐 어 적들이 기다려봐 어 큰일났어 녀석들이 보라색 메카님을 두개를 데리고 온거 같아 두 대 두 대 미안해 그렇다면 바벨과 미리내를 당진 출동시키자 아니 내가 나갈게 나도 나가겠다 그럼 나와라 알타 알탄 지금 미리내 만드는지 얼마 안되서 충전시간이 충전해야될거야 좋아 조금 싸고 오래 치 으악 그라아 어허 에리언 크로키 뭐 치 야 어떻게 우리밤 니네들 맘대로 크로키를 그렇게 지나시키냐 어 이거 우리껀데 새끼데 롱 니 애들 있을 때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다 고마워 고마워해야지 이놈아 치 다시 원래대도 고쳐 놓으시지 싫어 이미 업그레이드 한 것 못 고치지롱 으어롱 다크 쉐도우 끝을 내주지 끝을 내주고 끝을 내주고 끝을 내주고 끝을 내주고 끝을 내주고 hoven 말이 아니니까 니가 한번 가볼 수 있니 저요 저한테 맡기시지 마시고 뭐야 결국 아 그럼 에디 니가 가오라 아니요 가라 얘 이름은 암호소울로 할거에요 쉼 어디 만져를 음 이제 그 놀텐데 으 으 으 으 엄청나게 고철이네 이거 어떻게 가지고 왔어 하하 자아 그렇게 다 개조했어요 오 그래 잘했어 근데 남았어 이걸 부셔버려 이미 다 부서졌는데 칭칭 창 창 창 창 빵 이 정도는 해놔야지 들어가거든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들어가는게 아니라 지금은 만들어야 돼 막 여러분이 부탁드려요 마귀 마귀 귀찮을까 건으로 해야 되겠다 피 후싱 후싱 치 뭐야 얜 어 여기 보자 오 엄청 멋지게 생긴 애잖아 어 얘는 그 어 어 신 근데 스핑크스는 그 문제를 낸다는 걔 아니야? 아니 뭐야? 야 그만 가야 될 것 같아 치왕 뭐야 너 둘이 쟤나 둘이 합체하는 거야? 이상한 동작을 취하고 싶어 내가 설마 설마 했더니 합체 영 2 어어 이게 너무 재미있어 어, 교정을 안 했다. 잠깐만요. 편집 짜잔 뭐야 합체했잖아 얼굴도 달라지고 얼굴은 캡 해봐요.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폰과 스핑크스가 합쳤으니까 그리핑크스? 그리핑크스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대 아무튼 이 녀석으로 저쪽뒤가 배틀해보자 근데 잠깐만 이 얼굴이 달라진 것 같은데 한번 봐봐 확실히 달라졌어 약간 로봇같이 생겼는데 훨씬 달라 이 얼굴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군 자 그럼 반격이다 가자 그리핑크스 날수도 있네 뭐 뭐야 딘딘딘딘 딘딘딘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괜찮 스콜을 쓰도록 해 내가 특별히 베드한테 쓸게 가자 용쾌도 커다란 메카니메을 데려왔다 헐 이렇게 커다란 메카님을 이게 뭐야 커다란 로봇 뭐야 이게 잠깐만 켄타스콘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둘이 맞짱 뜨면은 크기 차이나 크기 차이가 조금 나네 응 엄청나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켄타스콘이 이기겠지 그렇게 세 보이진 않지 치 더 아 가라꺼 웨잉 웨잉빠 뭐야 저 이정도 뿐이야 이야 엄청나다 아 니 쯔야 으 오지트 쯔마다 난리 날 것 같은데 캠까지 난리 났어 지금 가라 스피클 스피클 마무리 이럴수 없어 안 돼 스피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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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콘이 스콘도 없어졌어 겐타스콘을 되찾아가겠어 투둠! 돌아와! 그리폰, 핑크스! 뭐야 저렇게 원래 갈라져 있었던거야? 그리폰이 아니잖아 호호! 배 뛰는데 잘 걸려라! 플레이로! 우와! 그리핑크스 되찾았다! 예에에에에에에에! 야! 그리핑크스는 원래 우리꺼잖아! 컴타스콘 돌려! 어 나는 이제 마귀 노이니까 2층 가서 좀 쉬어야겠다! 어우 힘들어 나 좀 자도 돼? 어! 마귀 할아버지 고장났어요! 또? 아이고 이렇게 고장났구나 되는데? 안올라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샘플로 해보겠다 아이 좀 그만 좀 해봐 고장이 났고 잠깐만요! 이거 약간 고장이 났거 같은데? 조리 조리 잘 조리 여기에 걸치게 해야되는거구나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작동될거야 오 된다! 오케이! 좋았어 녀석들! 패티한테 좀 고생적으로 하겠지? 여기! 들어가야지! 빨리! 빨리! 후우! 후우! 패티! 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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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잠깐만! 패티님한테 어떡하지? 들어갈까? 들어가야지 그래도 야야야야야야 크 크 크 크 크 야! 얘 도망가면 나중에 발 같았을 때 더 큰 벌을 받게 될거야 울 꺼! 울 꺼! 니가 먼저 들어가 싫어 니가 혼자 들어가 안 돼 안 돼 니가 먼저 들어가 야! 우리 그럼 동시에 같이 들어가자 울 꺼! 울 꺼! 아! 진짜 이것들! 어떻게 이렇게 켄타스커를 빼? 아! 겨! 쓰! 미! 아! 죄송합니다! 살려만 주시면 설마 그 전설의 화장실 고문을 실행하실건가요? 일단 니 애들 먼저 일단 맛보기 국통을 막 볼거 그리고 설마 그 그다음 삐용! 끝을 해 주지 잘 가라 죄송합니다! 어? 그 아! 그 아! 그 아! 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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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거 아니예요 따라와 화장실 고문이다 이제 아 자 기다려라 해먹으러 너부터 가라 뭐 뭐야 어? 잠깐만 잠깐만 으아 살려주세요 여기 벽이 통이잖아요 어 바로 아래도 벽이 야구팀 잠깐 잡아주세요 잘 잡아주세요 아! 해몽으로 쌀 잡아주세요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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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세요 그 다음 주자 다음 주자 나와라 어색 죄송해요 어 안돼 어 어서와 아 어떡해 어 것탑 이런 물 обнаружRED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эта 으으으으으 그러거 언제까지 꽉 이렇게 해놓으실꺼에요 너희들 잘못의 리우치도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 화장실 변기가 너무 싫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했던건데 저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번 고통이 마지막이 아닌거야 알게 해주겠어 헤머브러스 헤머브러스 괜찮아? 괜찮은거 없잖아요 빠졌다 헤머브러스 할려워 어떻게든 구해 네 잠깐만 아버님이 구해 주신다고 했어 아 진짜 피 아우 참아 내 생각 하하하 건물에 빠지셨구만 아 진짜 못만두겠어 노자이 들어가요 아 진짜 못하겠어 그러면은 한번 숨을 들이쉬고 한 다음에 다시 꺼내요 잠깐만요 온도좀 확인할게요 아이씨 빨리해요 껴 뱅기통에 손을 누가 넣겠어 껴 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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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너무 싫어 넌 일단 빨리 구해주겠다 아이 잠깐 넌 잠깐 기다려라 어휴 무서워 자 그럼 이제 토톨 아직이야 넌 일단 다시 수건을 닦아서 잠깐 다시 묶여 있어야 되겠다 토톨한테 그 느낌은 맛보게 해줘야 되니까 같이 맛보야지 아직 아 권님 테이프 준비해주세요 예 그니까 꼭 꼭 잘 잡으세요 4 4 토토로 때 이 아래로 일려 들어가게 되면 될 것 같아 죽는거서 뭐 이 채 세트장에서 끝나는 거야 그 세트장에서 끝나는 거지 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편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라 네? 아 아니 어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었어 나도 이때 들어와서 좀 쉬어야겠다 아우 힘들어 너 뭐 한 것도 없잖아 뭐 암튼 아 뭐야 왜 말 안해 와 아 아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안 더러워 애들 어딨어? 아 냄새나 야 야 나도 올라가게 나는 그냥 사자리로 갈게 이게 더 빠를걸요 이게 더 빠른데 아 아 아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오 오늘은 가장 길었던 것 같아 영상은 거의 그러게요 오늘 우리 장난감 영상 중에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영상 중에서 제일 긴 거예요 이 악의 물든 베티 중에서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근데 우리 언제까지 여기 묶여 있어야 되냐 근데 우리 언제까지 여기 묶여 있어야 되냐 오늘 여기까지 할게